좋아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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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번 대체 왜, 왜 날 좋아하는데? 처음 만났을 때도 너무 좋았고 2년 만에 다시 오니까 더 좋고 계속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쭉 너랑 같이 있고 싶어졌어 나는 가난해 내가 수강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주변 사람들은 다 날 싫어해 이제 아니야 내 옆에 있으면 네가 불행해질 거야 함께 있으면 우린 행복해질 거야 수강이는 날 좋아하지 않아?